1. 주의 임자 앞에 모인 우리 모두 위해 말씀 듣는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광장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은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1년 전 연구학기로 잠시 한국을 떠나 있을 때 저는 이 아들과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아빠 오늘은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인데 축구해요 그럼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하게 했던 건요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날씨든 어떤 상황이든 결론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아빠 적당히 비가 오니까 축구하기 딱 좋네 축구해요 오늘은 햇볕 쨍쨍이니 축구하기 딱 좋네 축구해요 심지어는요 아빠 지금 해가 어두워졌으니 축구하기 딱 좋네 축구해요 이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11살짜리 아들도요 진짜 좋아하는 게 생기면 환경은 문제가 안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만나는 구체적인 자리인 기도는요 기도는 시간 있을 때가 아니라 시간 내에서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건면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은 기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저는 1년 전 연구학계 동안 무너졌던 영국에서 다시 부흥하는 바로 그 교회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영국 전역에 부흥하는 교회 19개 교회를 매주 방문했고요 3개 연구소를 방문하며 세미나도 하고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많은 부모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렸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실 성경과 지난 2000년 교회사의 지나친 부흥, 지나친 역사에는요 늘 지나친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성의 선언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의 선언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회개 그리고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도요 회개는 강력한 부흥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18세기 영미 대각성 운동에서도요 1904년 웨일즈 대각성 운동 1년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고요 500만 명의 구령에 참여합니다 116년 전 이 조선 땅에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었어요 그리고 1970년도 미국 에즈베리 대학 채플 집회소대 그리고 올 초 다시 똑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에즈베리 대학 성령운동 부흥운동에도 다시 임하십니다 깊은 회개 기도는 일관적으로 나타난 부흥의 일관적이었던 하나님의 영적 발화점이었음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우서 말씀을 썼던 사도바울이요 이 사도바울이야말로 깊은 회개를 통해 죄인의 괴수에서 복음에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던 바로 그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의 호흡처럼 종교는 내게 너무 익숙했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도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도바울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러 가던 그 걸음에서 담혜습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여기에서 깊은 회개와 인생의 뒤집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변화를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바울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 목숨 걸르고도 이 인생을 붙들고 싶었던 그 영적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단어가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뒤집어 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도바울이 깨달았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조건보다 크십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란 말은요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하구만 은혜 받을 만한 하구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믿음이 약해도 죄가 있어도 심지어 이 믿음이 죽은 것처럼 내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어떠한 조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릇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요 이 물건보다 그릇이 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의 어떠한 깨어짐도 부족함도 절망도요 믿음 없음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이 지금도 크신 줄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그 어머니는 자녀를 잡고 있던 손을 이전보다 더 힘있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공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레위기에도 예언서에도 선지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공통적으로 선언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라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이 꿈이 변계되나 바로 이 선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됐던 자리 우리의 간증됐던 자리는 2000년 전 십자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은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증명의 사랑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의 끝장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 더 변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죄악의 높이보다 능이 높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비가 오면 안다고 합니다 비 올 때 이걸 머리에 쓰면 뭐죠? 가짜랍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이것을 머리에 쓰지 않고 품에 안으면 진짜랍니다 왜요? 이 귀한 명품님은 비 맞으시면 안 되니까 이 비는 내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정죄와 원망의 소낙비를 맞을 그때 우리 주님요 그것 보라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그 정죄의 소낙비 가운데 우리를 먼저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늘 더 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의 죄가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죄 위에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의 죄와 연약함은 주님의 보열로 덮어져서 덮어진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말합니다 회계는요 내가 지은 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능이 맑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게 회계인 줄 믿습니다 죄는요 없다고 치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대가를 치를 때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요 어떤 법정에서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낱낱이 정직하게 다 고백한다고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무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후회한다고 고백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능이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회계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내가 지은 죄만큼 민망하고 죄송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그 죄를 능이 씻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이어서 말씀 읽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사도바울은요 이 그리스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경회에서 부흥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와 다른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명히 그때 은혜 받은 것도 맞고 내가 고백했던 것도 진심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때 그 은혜도 분명했고 내 결단도 진심이었는데 왜 나는 다시 그 길로 가는 걸까? 우리가 이 고민할 때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이 문장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완료형의 문장입니다 만일 1문장이 과거형이라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작업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지늘그로 그 그릇을 견고히 완성하면 이 작업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새롭게 된 우리를요 앞으로는 흠이 안 가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게 다시는 깨어지지 않게 한마디로 다시는 죄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과거에 회심했던 그 어느 날 그때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고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 손에서 아기는요 어제 더러웠다가 씻겨집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손에서 오늘 다시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계속 그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수천 톤의 무거운 전함이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듯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무게보다 더 큰 부력이 떠 바치고 있을 때 오늘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낱낱이 고백하며 네가 이 죄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선포할 때마다 그 죄를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의 보유를 믿어 아멘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끌어올리시사 우리를 죄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거긴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도요 내가 돈 벌어 내가 수고하여 그 비행기표를 사나이에게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네 돈으로 안 샀으니 네가 수고해서 안 했으니 그 자리 내놓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티켓을 누가 샀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값을 치른 이상 이 아이는요 이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으로 그 자리를 앉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 앉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이 아이의 신분이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도 아니고요 조건도 아니고요 이 아이의 신분이 누구도 그 자리를 빼둘 수 없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신 이상 그것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 누구도 뺏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될 영적 생존의 문제이며 성장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시작했던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회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전생에 걸쳐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언젠가 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걸음을 걸어내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의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진짜 열정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 이 단어의 한복판의 어원에는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열정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한복판에 살아계시는 자가 누리는 삶인 거예요 내 수준 만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심장 가운데 임하니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열정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이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이사회가 선언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계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계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가 받는 상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받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상장은요 내 실력만큼 받는 거지만 은혜는요 내게 주신 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거리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리법은요 내가 걸어간 만큼 걸어와야 다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법은요 우리가 회계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우리 주님 거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리법은요 멀리 간 것만큼 주님은 여전히 멀리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은혜의 거리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주님은 우리 눈 앞에 두 손 벌리시고 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회계에서 회복은요 돌아가는 나의 걸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만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받았던 잔치상은요 그가 돌아온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고 그 아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아버지의 사랑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탕자는요 회계를 통해 돌아온 걸음에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던 입은 것입니다 회계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잇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